미국 동부시간 기준 1월 18일 오후 4시 51분, 한국시간 19일 오전 5시 51분에 보름달이 뜨는 날에 대형 소행성도 지구 가까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름이 약 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에 초승달이 떴고 8일 뒤인 3월 19일에는 슈퍼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을 향해 다가오는 불길한 그림자는 첫번째는 1월 18일 보름달이고 두번째는 1월 17일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 되는 날이며 세번째는 1월 중순 일본 도쿄를 강타하게 되는 폭탄저기압 겨울폭풍이고 네번째는 남태평양 바누아뚜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그리고 이즈제도의 신발 강진이며 다섯번째는 최근 세계 화산들의 대폭발들입니다. 이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길한 느낌은 화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전세계의 화산폭발들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월에만 보더라도 화산폭발 중인 곳은 일본의 가고시마현에 있는 성충 화산 섬인 스와노세지마가 폭발하였고 역시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일본의 사코라지마도 폭발하였으며 에콰도르의 상게이 화산과 리벤타도르 화산이 폭발했고 과테말라의 에고 화산이 폭발했으며 페루의 사방카야 화산이 폭발하였고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 루이즈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 있는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하였고 지금 이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 폭발에 대하여 많은 화산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의 크루첩스카야 화산보다 1000m 이상 낮지만 용암의 점성이 강하고 정상의 용암동을 형성하고 이것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양과 흐르는 범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가의 훙과 통가 훙과 하파이 화산이 1월에 또 폭발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이 1월에 폭발하였고 에콰도르 갈라포고스 제도의 울프 화산도 폭발하였으며 그래서 1월에 1월 8일 현재 총 24개의 전세계의 주요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소산이 추가 대폭발을 할 것 같다는 경고를 화산학자들이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소산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후지산보다 작은 분화를 할 것이라는 말인데 일본 내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은 후지산이지만 일본 내에서 가장 큰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화산은 후지산이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대폭발을 하였던 규슈의 아소산입니다. 아소산은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안쪽이 함몰된 칼데라 화산입니다. 아소산 분화구는 가로 17km 그리고 남북으로 25km에 둘레만 120km로 파국화산 가운데 가장 크며 9만여 년 전 당시에 쏟아져 나온 마그마와 화산재만 603km로 300여 년 전 2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후지산 분화때보다 857배 많은 규모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소산은 대규모 폭발 때 파국적인 피해를 입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일명 파국화산으로 불립니다. 아소산 칼데라 파국분화가 발생할 경우 1억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칼데라 분화로 인하여 화세류에 의하여 일본 규시에서만 700만 명이 사망하고 오사카에서도 50cm의 화산재가 쌓이고 도쿄에서도 20cm의 화산재가 쌓이게 됩니다.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에서도 도쿄의 후배는 10c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소산 칼데라 분화는 그 2배의 규모입니다. 화산재는 1mm가 쌓여도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으며 1cm면 정전이 발생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며 5cm 이상이면 철도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비가 온다면 상황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소산 칼데라 분화 파국 분화로 인하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큐슈 아소산과 도쿄의 직선거리가 900km이고 아소산과 한국 서울의 직선거리가 650km로 서울이 아소산에서 도쿄보다 더 가깝습니다. 물론 1월 8일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여름의 경우에는 남동쪽에서 북서방향으로 부는 남동풍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직접 위협하지만 현재는 겨울이긴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북서풍만 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풍향에 따라서 화산재가 우리나라까지 도달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소산이 작은 폭발을 할 경우에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며 만약에 타국 분화로 갈 경우에는 바람과 바람과 상관없이 한국에 큰 피해를 둘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은 이민년이고 12년 만에 돌아오는 봄의 기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면서 새로운 큰 변화이기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월 8일 오전 1시 45분 한국시간 오전 2시 45분에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하이베이 장족 자치주 먼위안 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칭하이성 지진국에 따르면 진앙의 위치는 북위 37.77도 동격 101.26도 이며 진원의 깊이는 10킬로미터로 파악됐으며 규모 5.1을 포함한 여진이 1시간 안에 5차례 이어졌습니다. 칭하이성은 제가 방송에서 주요 지진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장소이긴 하지만 주요 지진 지역이지만 하지만 왜 현 시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본의 대지진과 중국의 강진 역시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월 7일 오후 2시 8분 34초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시간 뒤인 오후 3시 4분 45초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법칙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누아트의 법칙과 뉴질랜드의 법칙이 있으며 일본 동북지방 강진과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미야기현의 강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남미의 페로에서도 1월 7일에 규모 5.6과 4.7의 강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1월 8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고 1월 8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트 근처의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8일에는 또한 남미의 니코라가에서도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월 8일에는 남미의 니코라가에서도 5.0의 발생하였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일본의 1월달 대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